강남의 한 유명 입시 컨설턴트가 대학에 뒷돈을 주는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30억 원 이상을 뜯어냈습니다. 의대는 최대 11억 원을 부르기도 했는데요.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서울 대치동의 유명 학원 입시 컨설턴트였던 최 모 씨는 의치대 입시 설명회로 유명세를 탔습니다. 최 씨는 입시 설명회 등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에게 내가 아는 채널을 통해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의대 합격도 가능하다고 회유했습니다. 의대는 8억 원에서 11억 원이라고 하는 등 대학과 학과별 정가까지 제시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최 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3명의 학부모로부터 총 32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의대 입학을 원하는 2명의 학부모에게 17억 5천만 원과 12억 원씩, 서울 사립대 정치회교학과는 3억 4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실제 대학에 전달한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주식과 도박,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다며 사기액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오는 16일 열립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